플라이 웨이트 패턴 인데요 플라이 웨이터 어 이건 저도 아까 좀 생소한 패턴 이거든요 이것도 솔직히 별거 없어요 뭔가 이게 말만 들으면 어 약간 날아다닌 패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름이 그럴싸한 거지 우리가 이미 다 쓰고 있는 개념이긴 합니다 그럼 한번 플라이 웨이트 패턴에 대한 데모를 같이 한번 드라이 버튼 어디 갔어 드라이 버튼이 있네요 버그가 살짝 있네요 플라이 웨이트가 있습니다 어 진짜 비행기들이 있어요 비행기들이 있고 딱 어 이거만 봐서는 변한게 없어 보여요 그냥 뭐 켜고 끄고 하는 거 유관으로 변경이 없구요 이거 티가 나게 이제 색깔만 조금 네 메틸의 색깔만 약간 좀 변화시키고 그 다른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메모리 CC와 연관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일단 이 플라이 웨이트는 어 다른 패턴들과는 조금 다르게 성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메모리 절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때까진 약간 이 프로그래밍 코드에 대한 유지 보수가 좀 목적이었는데 처음으로 어 약간 좀 최적화에 대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걸 하게 되면 코드 유지 보수도 더 간결해진 측면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제일 핵심 목적은 메모리 CG, 그러니까 메모리 성능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만 들으면 정말 꼭 써야 할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말이 거창하긴 한데 굉장히 여기 예시해 보면 비행위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 객체들이 뭔가 리소스를 공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모리나 성능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복제된 동일한 게임 오브젝트가 시내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존재하게 되면 만약에 하나의 각 필드 이름, 체력 그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잡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밸류 타입 같은 경우, 구조체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다 복제돼서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작은 것들이긴 하지만 뭉쳐놓은 많은 경우가 티끌무와 태산이라고 하잖아요. 뭉쳐놓은 메모리가 많아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사용하면 이런 것들이 해결해 줍니다. 말이 거창하긴 한데 유니티에서 플라이 웨이트를 적용한다고 하면 그냥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끝입니까? 그럼 끝이에요. 말이 거창할 뿐이야. 진짜 이렇게 보면 개발 플랫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걸로 만약에 쌩 바닥에서 시나 cpp 쌩 네이티브를 시작해서 한다고 하면 이런 자료 구조도 만들고 하고 해야 되는데 유니티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라는 굉장히 훌륭한 자료 구조를 제공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걸 이용하면 끝이에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목표 자체가 그거죠. 그래서 공유된 데이터는 데이터로서만 가지고 있고 여러 오브젝트가 그걸 그냥 참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팩토린 되지 않은 뭔가 있어요. 얘가 팩션 네임도 가지고 있고 와이콘, 체력, 어택, 디펜스, 무브먼트. 이건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기본값 아니면 최대값 그런 것들이 있겠죠. 기본값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그런 것들이 다 더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샘플링가 이 정도만 있는데. 그리고 현재 인스턴스마다 달라야 되는 헬스, 어택, 디펜스, 무브먼트, 포지션. 이건 인스턴스마다 다른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얘는 인스턴스마다 다를 것들, 얘는 모든 인스터가 공통 있는 아이들. 이런 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노비에이비어 하나에 다 때려박아서 하면 이 아이들은 사실 다 공통적으로 가져도 되는 아이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복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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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제된 거죠. 예를 들면 인티저만이 있다 그러면 사실 이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트링 같은 경우는 아니면 스프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 덩치가 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 다 복제돼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거 로직도 보시면 스타트에서 리플레시 스탯을 해서 얘네들 다 이런 것들 해주고 그리고 뭐 셉 액션 데이터 다 이런 것들 해주고 코드도 그만큼 더 길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하게 되면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모든 인스턴스가 공유해야 되는 데이터들. 베이스 값 그리고 스트링, 스프라이트 이런 것들은 모든 인스턴스가 공통점을 가져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만들고 인스턴스에서는 얘를 그냥 가져다 참조만 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스턴스별로 달라야 되는 값들. 이 값들만 메모리 잡히고 공통적으로 잡아야 되는 이거는 메모리 그냥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인스턴스가 수백 개가 되는, 수천 개가 되는 이 공통적인 부분은 하나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스턴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만큼 메모리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좋네요. 이게 스크립터블 오브젝트의 기본 개념이고 그리고 이게 결국은 플라이웨이트 패턴이다. 그래서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자체가 플라이웨이트 패턴이 파생된 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이용하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는 메모리 절약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샘플에 나온 예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쉽데이터라고 해서 이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가지고 있고요. 네임, 디스크립션, 스피드, 파워, 디펜스 이런 모든 인스턴스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아이들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만들고 쉽 인스턴스에서는 그냥 가져다 사용하고 인스턴스마다 달라야 되는 건 현재 체력 정도만인 거죠. 이렇게 되면 코드도 그만큼 간결해 줄 수가 있고 그만큼 메모리도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시에서는 사실 킬로바이트 단위로 차이가 나요. 적용된 거랑 안 된 거랑 스트링 보시면 2.8킬로바이트, 342바이트 킬로바이트 단위 차이로 나긴 하는데 그래도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근데 실제 게임에서는 이게 더 복잡하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실제 게임에서는 더 복잡한 차이가 나겠죠. 6.3, 7.9킬로바이트 이런 식으로 킬로바이트 단위로 차이가 나긴 하지만 간단한 샘플링감 그런 거고 실제 게임에서는 더 많은 수치들이 있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이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플라이베이트도 말이 거창하지 간단하다. 이 간단한 것도 사실은 유니티였기 때문에 간단한 건데 그렇죠. 유니티라서 간단하죠. 이게 다른 패턴이랑 다르게 메모리 관점에서 보는 디자인 패턴잖아요. 맞아요. 이걸 실제로 네이티브하게 부여하려고 하면 약간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료구조 직접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죠. 확실히 개발할 때 프레임워크를 어떤 걸 쓰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이베이트에 대한 개념 같은 거는 설명이 되었고요. 유니티에서는 스크래치 오브웨이트 쓰면 간편하게 베터를 줘야 된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